베이스를 처음 사면 느끼는 점 다섯 가지 첫 번째, 생각보다 무겁다 두 번째, 생각보다 크다 크다기보다는 길다가 맞겠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끝에 걸리거나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 세 번째, 생각보다 줄이 두껍다 네 번째, 생각보다 어렵다 다섯 번째, 베이스를 치게 되면 음악에서 베이스밖에 안 들림